현미경은 반드시 모발이시겠습니까?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현미경이 필요하다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사진 하나를 먼저 띄워주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한 개의 머리카락으로 보이죠 한 개의 모낭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화살표된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작은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휴지기 모발이라고 그래요 그 동면에 들어간 머리카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거죠 머리를 생산하진 않고 이 휴지기가 지나면서 옆에 붙어있는 굵은 모발처럼 다시 굵게 자라게 될 거예요 모발 이식을 할 때 모발을 준비하는데 현미경 없이 한다면 이 모발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 휴지기 모발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고 만약 설사 손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모낭을 이식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한 개 모발을 생산하는 모낭과 두 개의 모발을 생산하는 모낭 세 개의 모발을 생산하는 모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좀 적절한 위치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개짜리 모낭은 가장 앞쪽에 쓰이거든요 부드러운 느낌을 내기 때문에 보시면 가장 앞쪽에 헤어라인에 있는 머리카락들은 한 개짜리가 많거든요 이런 한 개짜리 모발들을 앞쪽에 이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한 개짜리 모발로 인지를 해서 앞쪽에 이식했다면 여기는 두 개나 세 개짜리 모발이 자라겠죠 그러면 약간 가발처럼 어색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모발리식에서는 현미경을 쓰지 않고 맨눈으로 하는 경우가 아직도 꽤 돼요 검은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머리가 가늘고 검은색이 아니라 갈색, 금발 이런 서양 사람들보다 더 잘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워낙 한국 사람들 수술을 예민하게 잘 하잖아요 이런 분리나 이런 작업도 맨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기능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다 한국 사람이 금메달 땄어요 몇 년 연속 이런 거 많았습니다 이만큼 섬세함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현미경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셨는데 아무리 조작이 훌륭해도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은 반드시 모발이식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현미경이 필요하다고 이 사진이 단적으로 왜 모발이식에 현미경이 꼭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네요 모발이식 때는 현미경이 꼭 필요하다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